거기서 곡을 하지 않고 뭐 하느냐? 아이고... 아이고... 진심이 안 느껴진다!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서... 우리 어머니... 자, 한 명부터 곡을 해보자! 아이고... 어머니... 아이고... 얼굴이 너무 찌그러졌다! 어머니..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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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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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때 저희 양반들은 안 울었어요? 오래 상을 치르라 보니까 양반들은 좀 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울으라고 진심으로 우셔야 망장 가시는 길 보살 Justin 생리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울어 가면 분도 낯설지 예전 회사님은 진짜 열버렸을 것 같아 아 그렇죠 사람 대접을 못 본 זה spare 아 으 으 아이고 눈물이 나오느냐 눈물! 눈물이 나오느냐 눈물! 아이고 아이고 너무 슬퍼가지고 아이고 정모야 나 진짜 열받을라는데 어떻게 하냐? 진짜 열받을라는데 어떻게 해? 진짜로 열받을라는데 어떻게 해? 어떻게 했어? 진짜? 노비의 감정이입이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 주다가 계속 이렇게 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옛날 노비들은 참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나? 우는 것까지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몇 시간씩 계속 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? 그 사람도 안 우는데 제가 대신 왜 울어야 돼요? 굉장히 노비들한테는 한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나고 자기 부모 생각나고 그 서러움을 울었지 않았을까